당 전반기 군사제도의 핵심은 부병제입니다. 부병제는 사실 일본학자들이 부병제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게 되면서 많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데 원래 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에 두어진 병, 즉 군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가 무엇일까요? 지난 시대 때부터 중국의 관제에서 이 부자가 들어가면 주로 고관들이죠. 그래서 별도로 자기가 벽소권, 즉 자기가 사실상 임명권을 가진 관리도를 두게 됩니다. 관리뿐만 아니라 군사도를 두게 되는데 물론 형식적으로 황제의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이런 관리도를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를 설치한다고 하는 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다가 원래 이 부는 승상부 하나밖에 없다가 나중에는 어사대부에도 부가 생기게 되고 후한 시대 때는 삼공, 즉 태위, 사도, 사공이 두어지게 되면서 삼공, 혹은 가끔 가다 태부 등 이런 몇 개 관직에 두어지게 돼요. 그리고 외척이 주로 담당하는 대장군, 표기장군, 거기장군 등 장군에도 이 부가 두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무관들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분열의 시기에 무관들의 사령부도 이 부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중앙과 지방에 있었던 여러 부에 속한 병사들을 부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도 이 부병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학자들이 이 가운데서 서위, 북주, 수, 당에 나오는 부병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부병제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병제의 개념이 혼란스러워지게 돼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의 부병제는 수나라, 당나라의 군사제도를 부병제라고 할 수가 있고 서위, 북주 시대 때 부병제는 수당 시대의 부병제와 완전히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서위, 북주 시대의 부병제는 병농불리의 군사제도였습니다. 원래는 무천진 등 출신의 이민족, 선비 등 이민족과 일부 소수 호화된 한인들로 구성이 된 군대였었죠. 그러다가 북주 무제 시대 때 군인들 숫자가 적어지게 되자 관중 지역에 있었던 한인들, 즉 중국인들도 병원으로 포섭하게 되면서 당시 기록을 보면 호환이 각각 절반에 하게 된다고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선비 등 이민족이건 한족이건 상관없이 병적에서 분리가 돼서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군인으로 공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나라 때 부병제는 이들이 병적에 속하지 않고 평소에 농사를 짓다가 농안기에 훈련을 하는 농병일치, 병농일치의 군사조직이 돼요. 그래서 서위, 북주의 부병제와 수당시대 부병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병제의 가장 중요한 군사단위는 절충부입니다. 이 절충부는 부병의 전투단위인데 천명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절충부가 등급에 따라서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뉘게 되는데 한때 상부는 1400명, 중부는 1200명, 하부는 800명이었으나 나중에 200명씩 줄여서 상부는 1200명, 중부는 1000명, 하부는 800명으로 고정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당대 기록을 보게 되면 절충부의 명칭은 많이 등장하는데 각각의 절충부가 상부인지 중부인지 하부인지 표기를 해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사 연구자들은 뭉뚱그려가지고 중부가 1000명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시에 절충부가 634개가 있으면 대충 총 절충부에 속한 군사 숫자가 63만여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종 때 60만 명 이상 존재하게 됩니다. 절충부의 장관은 절충도위 1명을 두고 차관에는 좌과의도위와 우과의도위 1명씩 존재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당나라제 때 절충부의 분포도입니다. 이 정충부 분포도를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상부, 즉 장안, 낙양, 태원 이 3군데를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나오는 점 하나가 절충부 1개입니다. 이 절충부가 위치한 지역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수도인 장안과 제2수도 낙양, 그 다음에 제3수도라고 할 수 있는 당나라의 발상지인 태원 이 3군데를 잇는 삼각형 지역에 절충부의 대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절반에서 2분의 2 정도가 삼각형 안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었고 장안 주변에는 2분의 2, 즉 40%가 이 지역에 밀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유심히 보시면 느낄 수 있는 게 절충부가 위치한 지역이 균질하지 않고 3부, 즉 장안, 낙양, 태원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특히 장안 주변의 북쪽에 있는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 절충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스테리입니다. 왜 절충부가 균질하게 분포하지 않고 어떤 곳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없는 지역이 왜 이렇게 많은가 지금까지 학자들은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가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지는 군사, 토지, 경제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국가가 토지를 주는 대가로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과 요역을 부담하고 부병제에 편입이 되어서 군역을 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군역을 담당해야 되는데 절충부가 없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자료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학설은 농민들이 평소에 농사를 짓다가 조용조와 요역을 부담하고 농안기에 징집돼서 군사훈련을 한 후 전쟁에 투입이 됐다고 해서 당대의 농민을 균전농민이라고 하는데 균전농민의 부담이 중국 역대에서 가장 무거웠고 살기 힘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세금 가운데에서 조용조에 해당하는 용이 자기가 만약에 요역, 즉 국가에서 행하는 노동력 징발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 비단이나 여러 가지 물자로 대신 내게 합니다. 이를 대역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앙정부가 시키는 요역과 지방정부가 징발하는 자료를 합치게 되면 60일 정도인데 만약에 조용조 이 세 가지를 토지세인 조와 특산물인 조 그래서 조조를 만약에 노동력으로 환산하게 되면 그래서 조용조의 합계가 150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50일은 부병제에 동원된 사람들이 부병제가 평소에 하는 게 수도로 번상 즉 수도로 가서 물론 수도뿐만 아니라 제2수도, 낙양, 태원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궁전과 도시를 지키게 되는데 원래는 한 달 동안 복무합니다만 자기 집까지 가는데도 가까우면 한 달 미만 길면은 두세 달이 걸리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150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부병제에 편성이 됐던 부병이 조용조라고 하는 조세와 요역 부담을 면제받게 됐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병제를 담당하는 부병제에 편입된 농민들은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과 노동력 징발을 하지 않고 군역에만 종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충부가 한 곳에만 편중이 돼 있고 없는 지역이 많다라고 하는 의문이 해소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소수학설이고 지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수학설은 이 부병이 세금도 내고 군역도 담당하는 그래서 먹고살기 힘든 존재라고 합니다. 16위에는 상장군 1명, 대장군 1명, 장군 2명을 두었습니다. 좌우위는 60개의 절충부를 관할하고 나머지 위는 40개, 50개 정도의 절충부를 관장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병농일치의 군사제도로서 부병은 평소에 농업에 종사하며 무예를 익히고 가을에 절충도위의 통솔하에 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정부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종 무축천 시대 이후 부병제가 점차 파괴되기 시작해서 현종 때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부병의 지위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군대 갔다 온 학생들도 있는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한다고 하는데 사실 전투훈련 뿐만 아니라 각종 전투와 관련 없는 일을 많이 하죠. 얼마 전에 박찬주 대장인지 아는 그 똥별 새끼가 사당장 단범병들한테 김치 담그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집안 청소, 요리 일도 시켰다고 하는데 사당장 뿐이겠습니까? 밑에 있는 연대장, 중대장, 소대장 이런 사람들도 그런 일을 시키게 되는데 이것처럼 이 군인들이 사적인 일에 동원됩니다. 그래서 요역에 동원이 되어서 성벽을 쌓거나 뚝을 쌓거나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고관들의 개인적인 사역, 고관들의 집을 짓는다든지 호의를 만든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신성한 병역이 아니라 기피 대상이 되는 거죠. 노비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면서 사람들이 부병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력이 하락하게 되는데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군사훈련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당나라 때 정복이 됐던 돌걸, 설연타, 철륵, 혹은 고구려 백제 등 유목민, 혹은 고구려 백제 사람들로 대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규정을 보면은 부병제에 편입이 됐던 농민들의 부담이 너무나 커요. 통설에 따르면 이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내고 1년에 한 번, 혹은 그 이상이겠죠. 번상이라고 해서 수도와 제2수도, 낙양 등지를 왕복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왕복하는 데 두 달, 세 달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농번기에 걸리게 되면 그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부담 자체가 너무나 커요. 아까 군기시정 등 여러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은 부병제에 있는 농민들이 세금을 전부 다 내고 부병의 역할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모두 1년에 300일에 가까운 시간을 국가를 위해서 뜯기게 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1년을 360일로 본다라고 하면은 360일에 벌 수 있는 소득 중에서 300일에 해당하는 임금, 소득을 국가에 직접 물자로 납부하거나 몸으로 때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너무 심해지게 됐던 것도 부병제가 무너지게 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를 시종 괴롭혔던 토번, 지금 티벳 지역에 있었던 국가인데 이 토번이 당나라를 공격을 하는데 하필이면 당나라 수도 장안이 토번과의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토번 애들이 침입을 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가 없어서 이 토번과의 국경지대, 군대를 대거 배치하게 되는데 이들이 부병의 역할 중에서 반각이라고 해서 변경지역에 가서 주둔하는, 3년 정도 주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뿐만 아니라 토번의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예 이들을 그 지역에다가 장기적으로 주둔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병제가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중국의 사대가 중에 한 사람인 진인각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 11년 즉 723년에 장종숙이 12만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원 12년 즉 724년에는 확기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개원 14년에는 확기를 12위에 예속시키게 됩니다. 이어서 천보 8제, 즉 749년에는 절충부에 발급했던 어서발급을 중지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고 이 어서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대 때 호부, 동호부, 병부라고 했던 건데 황제가 해당 지휘관에게 군대를 출동시켜라라고 하는 명령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서를 출동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출동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충부가 더 이상 군대에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보 만련에는 절충부의 군사, 무기, 식량과 관련되는 행정을 아예 반기해버립니다. 아마도 군사와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현종령 간에는 사실상 부병제가 명칭만 남게 되고 모병을 통해서 군대를 확충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그 전에 이미 시험 문제에 축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 부가금군으로 좌우 우림이, 좌우 용무군, 좌우 신책군이 있었습니다. 수도를 경비하는 역할을 했었고 이들은 당태종 때 백기, 백기, 천기, 만기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번장과 변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장과 변병에 들어가는 번자는 이민족을 지칭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나라에 복속했던 이민족을 지칭하는데 당나라에 복속했던 돌궐, 철륵, 설연타, 토요콘 등등 유목민 부족의 우두머리와 부족 성원이었습니다. 당나라는 정복했던 유목국가와 고구려, 백제의 이런 우두머리들을 장군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을 군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번장과 변병이라고 불립니다. 당대 번병은 병목 합의일의 불악병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없으면 유목민 불악에서 생업, 즉 목축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발생하면 종군했습니다. 당대 번병은 개인적으로 군인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불악병의 신분이었습니다. 번병은 형식적으로 군, 성, 진, 수착 등 군진 조직에 속해 있었지만 여전히 불악 조직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주로 절충부를 중심으로 한 한병과 유목민 부대가 함께 출동하게 되는데 절충부의 한병은 한장, 즉 한나라 한조, 혹은 당나라 무장이, 번병은 번장이 통솔했습니다. 예컨대 022년 소정방이 번한병을 이끌고 서돌거를 원정했을 때 소정방은 한족기병과 보병을 통솔했고 아사나 미사 돌걸린이죠. 이 사람이 돌걸 등 번병을 통솔했었습니다. 현종시기 절도사가 설치됩니다.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토번과 중앙아시아 지역, 북방에 있었던 거란, 태 등 유목민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변경에 상주하는 무장을 두게 되는데 이들을 절도사라고 합니다. 원래 절도사라고 하는 말은 절월. 절월은 황제가 무장한테 군사지휘권을 상징하는 도끼를 하사하게 되는데 이를 절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월을 가진 도독을 절도사라고 불렀는데 개원연관에는 지방에 상주하는 10개 병진을 설치하게 되고 48만 6,900명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당시에 수도 방위부대는 10만 명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중앙의 군사가 10만, 지방의 군사가 모두 48만 그래서 지방의 군사가 많았기 때문에 알록산 같은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설명입니다.